자,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낸 앨범 타이틀곡 아이돌에서 얼수는 몇 번 나올까요? 2번, 9번, 2번, 10번, 3번, 11번, 아 지금 서로 모르고 있어요. 자, 대표로 정국씨. 2번, 10번. 2번, 10번. 확신합니까? 3번, 11번, 확실합니까? 3번, 11번, 확실합니까? 1번, 9번, 정답입니다. 1번, 9번, 정답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웃음, movieär, 232,angle share. 하이, centre, tale,isation. 3번, 해패 5번, 10번, Mick. powiedz, 여기서 접 Batte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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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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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